이 정도면 제가 평창 명예홍보대사라고 할 만합니까? 제 본업이 대통령입니다만 오늘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명함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밤입니다.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? 유러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눈높인 평창에서 여러분의 2018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?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? 여러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를림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내년 6월 9일 평창에서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 올림픽을 열린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다시 운동을 한다면 이 금메달을 한 번 문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에게 누구나 누구든지 제 목에 이 금메달을 한 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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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